무대 보시면 좌우에 그림이 그려져 있죠 제가 홍익대에서 미술을 가르치시는 최인선 집사님께 급히 부탁을 드렸어요 비둘기같은 성령, 불같은 성령을 이미지로 어떻게 그려볼 수 없겠냐 상당히 어려운 건데 그래서 제가 머릿속에 있는 걸 한번 했더니 뚝딱 해주셨어요 사실 예술가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믿음으로 순종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좀 묵상할 수 있게 비둘기가 하늘 구름을 타고 임하고 또 불같은 성령, 불의 혀같은 설명을 들으시니까 이해가 되죠 가운데는 바람이 있어요 성령의 바람 불게 하셔서 글씨는 또 저보로 써보라고 해서 제가 써봤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건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혹시 길을 가다가 글씨를 저렇게 써서 그렇게 하면 제가 상처 입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봐달라고 그냥 양해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둘기같은 성령,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는 성령이 우리 온누리교회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추구합니다 복음 전파의 역사는 언제나 대반전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큰 핍박이 일어났고 그 핍박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스테반을 비롯한 일부 사도들은 예루살렘의 순교의 각오로 그대로 남았지만 어쩌면 성령님께서 나무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었죠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떠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예루살렘이 너무나 축복된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4등전 2장과 4장에 보면 천상의 그 교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그 축복의 임제를 경험하는 그곳을 누가 떠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려면 예루살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들이 머물러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뜻대로 살아면 하나님을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때로는 핍박도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러 있도록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 속에 이해하지 못할 힘든 일들 괴로운 일들 또 내가 원치 않는 인생으로 자꾸 나아가는 것 같은 일들이 생기면 뒤집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것은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인생이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죠 예루살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성도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도리어 복음의 증거의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는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를 확장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왜 우리 한국에 이렇게 교회들이 쇠약해진지 아십니까 핍박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 믿는데 전혀 어떤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핍박을 달라 기도할 수는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핍박이 있는 긴장감 속에 살면 되는 거예요 핍박이 마치 있는 것처럼 너희는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라 라는 비전이 그 비전의 무게가 우리의 삶을 사로잡을 때 핍박이 필요 없는 인생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괴롭히시는 게 즐거우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는 괴로움을 핍박을 겪어야 도구가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성령님께 온전히 인도함을 받아 그렇게 쓰임받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어야 이 나라도 살고 우리 개인도 살고 한국교회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907년 우리 한반도의 가장 큰 성령의 강력한 부흥의 역사는 평양에서 일어났습니다 평양 대북운동은 세계 교회 역사에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 중 하나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사경회로 함께 모였을 때 성도들이 새벽 아침 저녁 함께 모여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죠 오늘날 그런 모임의 형태는 있지만 그런 능력은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거리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고 또 많은 성도들이 그 영적 축복을 받았어요 공산당의 핍박이 또 일어나서 많은 분들이 남쪽으로 내려오셨죠 뒤집어 보면 물론 남쪽에도 많은 선교사들에 의해서 교회들이 있었지만 한반도 전체에 많은 교회가 세워진 것은 그때의 북쪽에서 내려온 분들로 인해 세워진 많은 교회들 영락교회 중형교회 많은 교회들이 한국에 영향을 미쳤던 교회들이 그때 세워졌지 않습니까 뒤집어 보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울타리 역사 속에 복음이 한반도에 퍼지도록 역사하는데 언제나 핍박이 있었으면 하나님을 뒤집으셔서 그것을 복음이 확산되는 계기로 삼으신다 그 중심에는 바로 성령의 역사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예루살렘에 일어난 이 핍박으로 인해 흩어진 빌립 집사님이 그 당시에는 선교사라는 어떤 타이틀도 없었으니까 최초의 직분이었던 집사직분을 받았던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 오늘 사도행전 8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이 핍박 속에 흩어진 것은 최악의 상태였지만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최선의 상태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새로운 능력과 소망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장 5절에서 8절까지만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은 사마리아에 있는 한 도시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빌립의 말을 듣고 그가 일으키는 표적들을 본 사람들은 모두 그의 말을 주의깊게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찢어질 듯한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고 많은 중풍 환자들과 지체 장애인들이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사마리아 도시 안에는 큰 기쁨이 생겼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 이제요 누가는 의사입니다 전문적 의술을 가진 과학 지식을 토대로 병을 고치는 의사인 누가가 여러 가지의 형태를 잘 구분했죠 더러운 귀신들인 자, 육체의 질병을 가진 자, 또 장애를 가진 자 여러 형태의 사람들을 구별했을 때 이 사마리아에서 강력한 나타난 그런 기적과 표적이 있었다고 증거합니다 더럽고 악한 영들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깊은 마음에 죄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때로는 귀신에 사로잡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서 그 귀신이 떠나가고 또 육체의 질병이 나물었고 회복되는 역사가 사마리아에 일어났다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있어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복음이 이처럼 전 세계에 확장되지 못했을 겁니다 복음은 말이 아니라 능력이기 때문이죠 복음은 논리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논리로 볼 때는 헬라인이 볼 때는 어리석은 것 유대인이 볼 때는 수치스러운 것처럼 여겨지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십자가라는 역사적 사건이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떻게 실제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시간적 간격을 어떻게 메울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흘리신 보혈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편에 있는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각 사람에게 전달되고 부어지고 그것을 느끼고 체험하는 역사는 그 갭은 온전히 성령님의 역사로만 메꿔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 또한 때로는 성령의 은사를 통한 표적과 기사가 복음이 사실임을 깨닫게 하고 또 복음이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역사의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입술의 고백, 머리의 고백 그저 문화생활처럼 한두 번 예배당에 다니는 것이 믿음의 전부인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세상에 휩쓸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당에만 와서 살라는 뜻이 아니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참석할지라도 나머지 삶 속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고 또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표적을 통해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과연 당신과 함께 하시구나 저 바벨론 한복판에 있었던 다니엘처럼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하심이 당신 안에 있구나 애국에 있었던 요셉처럼 모두가 다 성령의 은사와 역사를 체험했기에 요셉은 꿈을 통해 그 애국의 나라의 미래를 예언할 수 있었고 다니엘도 환상을 통해 역사의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았죠 구양 역사나 신양 역사나 모두가 이런 성령의 충만한 역사심이 함께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여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온누리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로 쓰임받기 위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고 불 같은 성령이 우리의 죄악을 태우고 성령의 바람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내어드리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저의 삶 속에서도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나는 그런 체험들 가운데 하나는 저희 온누리교회에서 1987년도죠 그때 저는 온누리교회의 성도가 아니었습니다 청년 때의 온누리교회를 빌려서 예배당이 지어진 지 얼마 안 됐을 때 외부의 장소를 빌려주는 그런 시기가 있었죠 지금의 2층에 리모델링 되기 전에 온돌방이 있었고 또 방들이 있어서 숙식을 하면서 수련회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당이 지어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시설 제가 동부천동이라는 곳을 처음 와봤을 그런 때에 물어물어서 여기까지 와서 수련회를 2층에서 온돌방에서 했습니다 그때 집회가 끝나고 저녁에 기도할 때 한 자매가 아버지에 대한 미움에 사로잡혀서 귀신이 그 안에 가득해서 살아봤던 인생이 기도를 통해 그 귀신이 떠나고 성령이 임했을 때 방원이 그의 입술에서 터져나오고 또 여러 학생들에게 그런 말씀을 주었는데 제 이름도 그때 불려나가서 이렇게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20여 년이 후에 제가 온누리께서 목회하는 중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놀라운 성령의 역사심이 우리 온누리교회 본당에서도 수많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현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의 역사 속에 우리가 거하지 않으면 악의 영들이 우리를 언제나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단은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간헐적으로 표적이 되는 마음의 연약함이 있고 상처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또는 죄를 가까이 하는 죄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반드시 표적이 되는 거예요 사단은 두루 찾아다니면서 누구를 노리고 있습니까? 삼킬자를 찾는데 누가 삼킬자가 됩니까? 죄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자가 삼킬자가 되는 거예요 죄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사단의 삼킬 대상이 점점 가까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누군가에 이끌려 때로는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사단과 악의 영에 사로잡힌 영들이 역사 속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마리아에서 빌립 집사님이 한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오스키네스라는 이 시대에 영향력 있는 기독교 철학자가 있죠 이분은 굉장히 지적인 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몇 번 왔고 저희 교회의 한 프로그램과도 연결된 분입니다만 이분의 간증이에요 이분이 영국의 SXX 대학이라는 곳에서 강의하던 중에 앞줄이 아주 이상한 표정을 하고 앉아있는 한 여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느낌이 이상해서 강의를 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이 여인이 제발 내가 강의를 할 때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해 주십시오 다행히 강의를 하는 내내 조용했다는 겁니다 강의를 마치고 나자 그 여자가 와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주문을 걸었길래 내가 이렇게 꼼짝 못하게 했느냐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자기는 영국 남부에 있는 한 심령술사들의 모임에 소속이 돼 있는데 그 악한 영에 의해서 이 모임에 가서 이 집회를 방해하라는 지시를 받고 자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회를 방해하라고 왔는데 꼼짝 못하게 자기가 말 한마디 못하게 자기를 뭔가 사로잡는 세력을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주문을 걸었느냐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후에 이분이 스위스로 갔을 때 자신을 중보해 주는 한 분을 만났을 때 그분이 먼저 물어보려는 데입니다 액세스에서 혹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바로 그 장면을 환상으로 미리 보았는데 그 집회실에서 한 여자가 강의를 방해하려고 하는 환상을 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한 이후에 그 여인이 이 집회를 방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확신할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본 그런 환상과 동일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궁금해서 질문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있을 때 서로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이 동일한 역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영의 세계이고 또 악의 영들이 이런 일들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딥 라헤이라는 분이 쓴 목회자가 다락하면 이라는 책을 보면 이분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자기 앞에 앉은 이가 사단을 숭배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이 그 딸라스 지역에 있는 목회자가 타락하기를 위해 주수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악의 영들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이러한 세력들을 이기고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문화에 묻어있는 그런 거짓되고 악한 죄악된 영의 세력을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교회사 전체를 통해서 이런 성령의 능력 표적과 기사는 나타났습니다 병을 고치는 일도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트리니티 신학교 신약학 교수이신 디에이 칼슨이라는 교수님이 이런 성령의 기적적인 은사에 대한 모든 문헌들을 깊이 연구한 후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많은 형태의 은사들이 카리스마틱한 은사들이 수세기에 걸친 교회사에서 계속 산발적으로 계속되었다는 충분한 증거들이 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서들이 위조이거나 때로는 심리적인 이상의 결과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무익한 일이다 지적인 연구의 자료를 통해서도 증거는 충분하며 이것은 사실이다는 거예요 AD 3,4세기의 주후 250년에서 350년을 살았던 353년까지 살았던 이집트 콥트인으로 태어난 안토니오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15살, 18살 때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십니다 그때 그는 이집트의 사막으로 들어가서 수도사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막의 수돈운동의 시작을 연군입니다 수돈생활을 하는 내내 그는 사단과 악의 영과 싸우는 영적 전쟁을 했던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도 지적적인 치유의 은사가 그를 통해 나타났죠 대표적인 사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당시에 아르케 라우스라는 백작이라는 사람이 지중해 건너편 라우디게야에서 온 분인데 지중해를 건너서 찾아온 거예요 이분을 그래서 그 당시 한 귀족 부인이 불치의 병을 앓고 절망 속에 있는데 기도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러 온 것입니다 병자는 오지 않고 이분만 와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안토니오스는 이 백작의 요청에 감동하여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분은 이 안토니오스와 함께 기도한 날짜를 잘 메모지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집에 돌아갔을 때 그 여인은 고침받아 있었습니다 백작은 완치된 그 여인이 어떻게 됐는지를 사람들로부터 물었을 때 언제 고침받았냐 했을 때 자신이 메모한 그 날짜와 동일한 날짜였다 그걸 사람들에게 보여줬더니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역사에 놀라워했다는 것이 그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프론트라는 사람이 치료받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그는 여러 가지 질병을 앓고 있고 눈이 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는 문제는 어떤 사람에게 의존하는 안토니오스는 사람이 고쳐주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에게 집착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토니오스는 이 사람에게 당신이 사람에게 의존하면 고침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떠나십시오 이 사람은 이 사람이 고쳐질 거라고 생각하고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당신이 이곳에 있는 한 고쳐지지 못합니다 오히려 당신은 떠나십시오 떠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강제로 내쫓았어요 이 사람이 다시 돌아가 집에 돌아가는 중에 걸어가는 중에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안토니오스가 기도한 모든 사람들이 치유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에게는 겸손이 있었어요 치유되지 않아도 그것이 악망할이 아니었고 오히려 고통 중에 인내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쳤고 또 치유되어도 그것이 자신의 능력이냐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우쭐되거나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치유와 기적을 이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다 고쳐지던 고쳐지도 않던 고쳐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고쳐지지 않아도 우리가 고통 속에서 인내하며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성령의 은사와 기적을 통한 역사는 우리 마음대로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고쳐지는 일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일은 가능하다는 것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만나는 병자를 다 고쳐주시지 못했어요 연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많은 병자들이 누워있는데 예수님은 딱 한 사람 고쳤어요 38년 된 병자 예수님이 고쳐주셨으면 다 일제히 고쳐주시지 왜 한 사람만 고쳤는가? 그건 예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된 자만 고치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기 때문이죠 또 예수님이 어느 지역에 가서는 그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랍니다 불신하는 자들,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기적을 하나님이 제안하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불신이 가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 베푸심을 제안하신 것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사도 바울도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났죠 사도 바울의 옷김만 스쳐도 병을 고치는 일을 하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했던 이 착고 그것도 성물처럼 보관하고 그랬죠 교회 역사에서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질병은 고치지 못했어요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 위장병도 못 고쳤어요 에바브로 디도도 죽을 병에 걸렸지만 고쳐주지 못했어요 바울을 비롯한 핵심적인 리더들은 고침받지 못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어떤 사람은 고통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치유와 고침과 표적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 이 모든 것은 아버지의 뜻에 달려있는 것이다 자동적으로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교만이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우쭐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지 않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보금이 증거되는 일의 최우선순위에 목표를 두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장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8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의 말을 듣고 그가 일으키는 표적들을 본 사람들은 모두 그의 말을 주의깊게 들었습니다 표적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보금에 주의깊게 듣게 하시기 위해서 왜 말씀을 주의깊게 듣게 합니까? 그 보금을 들음으로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이스크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보금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이끌어서 그들로 알고 회개케 하시고 그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이 임하는 데까지 이끄시는 데 하나님의 표적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기적을 통해 많은 고기를 베풀어 주셨죠 예수님이 베드로와 무슨 사업을 하자고 많은 고기를 만들어주신 게 아닙니다 그 많은 고기가 잡혔을 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 배가 가득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는데 베드로는 회개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그 엄청난 기적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전에 베드로는 회개했다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그 기적이 만들어내는 마땅한 반응 그것은 회개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우리로 알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 구원에 이른 자들에게 성령에 충만한 임재하심으로 그 사람이 또 다른 하나님의 복음 증거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 또 다른 전도의 문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 이끌어내 오신 그러한 방법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성령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일에 우리 자신을 가로막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의 통로 성령의 역사에 때로는 기적과 표적의 통로에 쓰임받아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확실히 전해지고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에 사도들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그들의 위협을 보시고 주의 종도를 도와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소서 주의 손을 펴서 주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을 통해 병을 고치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소서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모였던 것이 진동하였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유대와 가장 가까웠던 사마리아에게 일어났어요 그 사마리아에는 엄청난 장벽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순수 혈통주에 사로잡혀 사마리아인들은 혼혈민족이라고 해서 그들을 배척했습니다 여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길로 걸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로 걸어갔고 거기서 사람을 만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빌립은 바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로 걸어가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를 통해 병자가 났고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회복되면서 유대와 사마리아에 있던 모든 장벽들이 무너진 거예요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한 것은 장벽들이 너무 두껍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인 장벽, 문화적인 장벽, 개인적인 심리적인 장벽 원한 많은 사람들에게 있었던 이 장벽이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무너지겠습니까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그 여인을 사주하고 있던 이 귀신의 능력을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이기겠습니까 기적적인 성령의 역사가 여기에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하게 해 주시는 거고 우리는 주신 그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8장 14절 17절 시작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곳에 도착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빌립 집사를 통해서는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진 상태에서 베드로와 요한이가 함께 기도함으로 그들에게 더 큰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 이런 단계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들인 영혼들이 있다면 지적으로 동의만 하는 단계에 있다면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는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해야 하며 우리의 강구를 통해 성령이 우리 모두를 사로잡으셔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지하심을 체험하고 악의 영들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이들을 도리어 도와줄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의 폭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에 눈을 뜨고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다가가면 놀랍게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임할 겁니다 마치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새로운 성경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될 겁니다 성경을 읽어도 읽기도 싫고 지루해지고 읽어도 잠만 오고 다른 세상의 베스트셀러는 즐겁게 읽으면서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은 성령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 안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사랑스러워지고 읽고 싶어지고 말씀을 듣고 싶어져요 성경이 새로운 성경이 될 겁니다 1세기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 가능한 역사로 믿어지게 될 겁니다 사마리아에게 임한 이 놀라운 기적과 큰 기쁨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온누리교의 성도들에게 삶 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강구하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내기를 추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사마리아인들에게 임하셨던 이 성령의 임지하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한 줄로 믿습니다 주의 뜻을 따라 필요한 기적 우리에게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의 표적이 우리 가운데도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악의 영의 귀신에 사로잡혀 죄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이 죄를 끊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고 강구하는 이들에게 이러한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우리 주변에 아는 이들 가운데 귀신에 사로잡힌 이들이 악의 영예에서 자육해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부터도 나음을 얻게 하옵소서 고쳐지지 않는 삶의 습관이 고쳐지게 하옵소서 기쁨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과 비둘기 같은 성령께 주시는 평안을 경험케 하옵소서 불같은 성령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마여 함께 기도하며 하겠습니다